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제가 요즘 굉장히 바빠서 보컬 강의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레슨 받으러 오시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지금 계속 유튜브에 지금 레슨 받으신 분들 수강생분들 결과물을 계속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 보시고 지금 또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보컬 레슨 받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 학원 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이나 소독에 대해서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괜찮으시고 제가 요즘에 수강생분들 비포이프터 말고도 보컬 레슨 실제 현장 음원들을 제가 계속 지금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한 보컬 레슨을 하루에 정말 10명 넘게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보컬 레슨은 저 같은 경우는 1위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른다는 생각으로 레슨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컬 레슨 실제 현장 음원 올려드린 그거대로 매일 하고 나면은 목이 아프진 않은데 제가 몸이 힘들어가지고 요새 보컬 레슨 강의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수강생분들 이제 발성 음원 이제 산목탑 이쪽까지 쭉 뚫리는 거 이제 그런 거 제가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많이 못 올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좀 밀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에 못 올려드린 것부터 차례차례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수강생분들 발성 음원 그렇게 한번 올려드릴 거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그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는 분들도 고음이 되던 분들은 아니었어요.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격차가 있죠. 자기는 그래도 밖에서 어느 정도 2옥타브 중후반까지는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학원에서 와서 이렇게 소리 내시면은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2옥타브 초중반밖에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발성 음원으로 올려드리는 분들 대부분은 2옥타브 중반 초반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처음에 학원에 오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자기는 원래 너무 낮고 베이스 같은 너무 낮은 저음역대라서 원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원래 고음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뚫고 나서 알고 보니 자기는 원래 엄청난 고음목이었다는 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분들 음원 중에 첫 번째 올라가는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예요. 이 첫 번째 올라가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완전히 고음불가 그러니까 이제 2옥타브 도 2옥타브 도도 처음에 안 됐던 친구거든요. 2옥타브 도면은 이 의미인데 이게 안 돼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완전히 말을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던 친구.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2옥타브 도나 이런 음까지도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말할 때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거는 문제일 뿐이지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해결을 해서 제대로 레슨 받으면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 하는 생각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레슨 받아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레슨을 왜 받으러 왔냐. 그래도 오는 거야.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 대부분이 레슨을 받아도 어차피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부적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는 학원에 오면은 그런 생각이나 약간 그런 사람들의 원초적인 그런 거 그런 생각부터 완전히 뿌리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레슨을 시작을 하고 처음에 2옥타브 도래가 소리가 안 나다가 이제 한 3주 4주 차 때쯤까지 레슨을 받았을 때 2옥타브 막 이제 파, 소울까지 막 올라오니까 음이 이제 막 자기도 신기한 거지. 재밌는 거 뭔가 그때까지. 한 3주 4주 차 때까지 2옥타브 파, 파샵 뭐 이렇게까지 소리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첫 달 차가 끝나고 이제 5주 6주 차 때부터 뭔가 2옥타브 파, 파샵에서 뭔가 진전이 없어 보이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아니면 자기는 거기까지 올라간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을 수가 있죠. 이 친구가 5주 6주 차 때까지 2옥타브 파, 파샵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다가 뭔가 지쳤나 봐요. 5주 6주까지 학원에 나오고 그 후로 학원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 저 아픕니다. 선생님 저 오늘 뭐 다른 데서 학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미루더니 학원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고.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2옥타브 도 이런 데도 힘들어하다가 2옥타브 파, 파샵, 소울까지 올라오긴 했어도 굉장히 그걸 굉장히 힘들어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아 얘 뭔가 열심히 안 한다.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포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 달 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안 왔던 거지 학원은.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 친구한테서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학원 다시 가고 싶다. 스케줄 잡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저번에 남은 두 달 차 횟수 2회 차인지 3회 차인지 그걸 혹시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가 나한테 정확하게 쉰다고 말도 하지 않고 너가 그렇게 마음대로 연락 두절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학원에 나오지도 않고 내가 봤을 때 그 친구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너가 학원에 다시 등록을 하려면 다시 학원비를 내고 등록을 해라. 내 입장에서는 너가 다시 학원비를 내고 다시 등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사실 제 마음도 좀 떠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착한 친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갑자기 그 친구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한테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거야. 말도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 친구가 너무 입시 때문에 너무 과도기였던 것 같다. 약간 그때 그 친구가 열심히 못한 거는 그 어머니가 이제 잘 타일러에게 쓰니 어떻게 한 번만 이렇게 선천해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어머니가 굉장히 너무 좋게 말씀해주셔가지고 저도 아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없던 일을 하고 그냥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다시 이어서 레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머니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레슨을 그냥 이어서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남았던 횟수를 끝내고 한 달치를 더 했어요. 레슨을 한 달 더 받은 거죠. 총 세 달 받은 건데 레슨을. 이 친구가 근데 왜 다시 레슨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자기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하고 나하고 레슨을 받았던 그 한 달 동안 받으면서 이렇게 했던 시간이 자기가 혼자 연습을 하면서 깨달은 거지. 아 이게 맞구나. 아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혼자 와서 뭔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아 다시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레슨을 다시 받으려고 저한테 연락하고 온 거였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처음에 왔을 때 2옥타브 도래도 안 되던 친구가 지금 3옥타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3옥타브 소울샵 여기까지 음을 찍고 갔어요. 그냥 쭉 연결해가지고 들어보세요. 1, 2, 1 1, 2 1, 2, 1 1, 2, 1 음역이 굉장히 많이 뚫렸죠 이렇게 뚫린 음역으로 지금 바로 이 음역에 맞는 노래를 지금 바로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른 노래를 했을 때 노래가 엄청 많이 바뀌었죠 자기도 그걸 알고 원래 두 달 차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노래가 바뀌어서 부모님이 조금 더 다녀보라고 해주셔서 세 달 차로 한 거거든요 노래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노래를 올리지 않을 거에요 이렇게 음역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노래할 때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면은 노래는 무조건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이상하게 고음 듣고 오셔가지고 막 노래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는 그냥 방법을 모르셔서 그런거에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스타일 잘못 받은 거에요 노래가 바뀐다는 거는 여러분들 남들이 저렇게 딴짓하고 있다가도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한 소점만 노래 불러도 사람들의 시선을 확 다 뺏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음부터 퀄트 바뀌는 거 이런 식으로 노래가 바뀌면서 고음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 이런 게 노래가 좋아지고 그냥 뭐 안되던 고음 뚫려가지고 노래가 된다고 이런 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레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정적인 면과 스킬적인 면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양립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야매에요 보통 여러분들 감정적인 면과 스킬적인 면이 있으면 스킬적인 면이 되면 이 감정적인 면은 금방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오래 안 걸리고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감정적인 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된다고 생각하죠 스킬적인 면이 여러분들 다른 뭐 배워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죠 결론적으로 이게 안 됐으면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킬적인 게 결과적으로 감정적인 면이 도달하고 이게 완성이 돼서 이게 와야 이게 된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되게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스킬적인 면 이거는 안 어려워요 이거는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감정적인 면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가 크게 바뀌다니까 못 느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정적인 면도 배우셔야 되는 건데 학원에서도 제가 사람들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감정적인 면이 좋으신 분들이 이 스킬적인 면을 빨리 익혀요 더 잘해요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들 감정적인 면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딱 집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좋으신 분들이 이것도 느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구를 잘 해보세요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건 다 이 스킬적인 면 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감정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이건 뭐 말로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레슨이 어려워져 그럼 레슨의 중점은 뭐냐 이거를 쉽게 설명하고 레슨 받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레슨이 좋은 레슨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감정적으로 내는 소리가 목력이가 되어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평소에 버릇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쓸데없는 말을 지금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도 수강생들 발성음을 올린다고 하다가 굉장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 음역 뚫린 거 한번 다들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 음역 뚫린 거에요 올려야돼요? 하나 둘 뒷걸이 트고 한 번 더 하나 둘 올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 엄마! 아아. 크크. 아아. 아아. 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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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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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